서울시내 식당에서 파는 김밥 10개 중 1개꼴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김밥 가게의 80곳의 야채김밥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곳의 김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두 곳의 김밥에서는 대장균군과 바실러스 세레오스균,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동시에 검출됐고 나머지는 대장균군이나 식중독균 가운데 하나가 나왔습니다. 대장균군의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그 중 일부 병원성균으로 인해 설사와 장출혈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며 황색포도상구균은 구토와 메스코움, 복부경련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